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핀인지 한번 보자 핀은 핀 핀은 F 소리를 내 핀은 F 아이는 E 아이가 E 소리를 낸거야 N은 E 미은 소리 앞쪽에 뭐가 될까 핀 아이는 여러가지 소리를 낸거야 이런소리를 낸수도있고 이런소리를 낸수도있고 이런소리를 낸수도있고 아이는 내 이름으로 불러줘 그 다음에 대표소리가 있어 내 이름으로 불러줘 내 이름으로 불러줘 두 번째소리는 대표소리가 E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뭔데 네 아 네 여기서 대표소리 E가 된거야 여기 오가의 소리가 P 그치 핀은 F 소리를 내 네 아 저 선생님이 파도가 나오고 있어요 핀 선생님 쪽지 보내줬잖아 쪽지 확인했어 아 쪽지가 파도면 나 이경우였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아 안 먹었어 책을 왜 안가져가 아 집에 가져가라고 마지막 페이키 정보를 집에 가져가라고 아니 얘는 어떤 소리를 낸까 안먹은 컬치콜이요 이렇게 제거 없어요?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Thin Thin 뭐래 Th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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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sive 트마州 윈 뭐라 해야해 윈 윈 그럼 W는 어떻게 되겠지 W가 U 되는거야 W는 U I는 E N은 늪 윈 이응은 과자의 얘기야 이것도 우고 이것도 우잖아 그쵸? 영어 쓸 땐 이걸 안 써요 과자 이름이 안 써 다 아프게 뭐가 됐다 윈이 된거에요 윈 윈 윈은 뭐였더라 핀 핀 핀 핀이니까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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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가 많이 보이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. G는 D. G는 D. G는 D. 여기서 D가 된거야. P는 P는 I는 E G는 D. 합치니까 PI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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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무엇이든? PI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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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이렇게 만들어야돼 SHIP 자 SH는 따로 소리 내는게 아니고 합쳐서 소리 하나를 내 SH는 SH SH는 뭐가 된다고? I는 E, P는 F 합치니까 SHIP SH는 SHIP으로 내는거야 SHIP PIG 얘는 뭐였더라 P PIG 얘는 SHIP SHIP 얘는 뭐 말할까 들어볼게요 C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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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그럼 C는 누구였지? C는 K가 된거지 CLIP CLIP C는 K L은 L L 된거지 L은 L I는 E P는 C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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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C는 두가지 소리가 갖고있어 C는 S C는 S C는 뭐? S SH는 SH SH G G G G G G G G가 K 그 다음에 L은 누구그랜다? L은 L은 L L C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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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였지? LIG SHIP D SHIP SHIP 이거는 보이ni C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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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nd 이거는 보이 так이 ש... S D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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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t та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이 뭐지? D지. 그럼 D는 누구게 되는 것 같아? D는 D, I는 E, G는 D. 합쳐서 D. 알겠습니까? D는 D. 얘는 뭐였지? Clip. 얘는 D. Dig. 얘는 D. 대략에 있는 글자 뭐지? B지. B는 무슨 소리가 되는 것 같아? B. I는 E, G는 D. 합치니까 B. 해는 뭐가 될 것 같아? B. 뭐래?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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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입술이란 뜻이지 오케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